현재 경선 크룸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투표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이게 올림픽 기간하고 겹쳐서 더더욱 어떻게 보면 경선이 주목을 못 받는데 시기를 왜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결정이 된 상황에서 치르는 경선이다 보니까 경선에 흥미랄까요? 긴장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고 오히려 최고위원 선거가 당대표 선거보다 조금 더 흥미롭게 전개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의 90% 득표율이 깨지고 80%대로 내려왔다. 그에 대해서 여러 정치적 해석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해석을 많이 붙일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도 80%가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9대명이 아닌 8대명으로 내려온 이유는 아무래도 지난 총선에 이른바 비명행사 과정에서 호남 정치인들 중에 공천을 못 받고 총선에 나서지 못한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대한 견제 심리 같은 게 일정하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동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조국 혁신당이 지난 총선에 광주 전남에서 득표율이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을 일종의 민주당에 대한 대체제로 보는 시각이 호남에 있는 거 아니냐. 물론 대선 후보 경쟁에서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 호남에서 단기간에 그러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변수들이 있을 것이 예상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 정도의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요.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민석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1, 2위가 역전된 거는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선거에 개입하는 순간에 예정됐던 일이고 남은 이제 대전, 세종, 서울, 경기 경선에서 차이는 더 벌어질 거다. 그래서 아마 수석 최고위원은 김민석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1위에 올라선 김민석 후보가 재명인의 마을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참 뭐 하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당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야당의 최고 정책결정 책임자를 뽑는 건데 대표는 한 분이 나오고 그다음에 난장애들이 쭉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분은 참신하거나 새롭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낮았는데 이거 뭐 이재명 대표의 한 축이다 보니까 당신 왜 표가 안 나와 이 한마디에 그냥 개딜들이 몰려가고 지지를 해준 건데 정말 이거 우리 아주 객관적으로 쳐다보는 민주당을 걱정하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이런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그런 과정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폭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일정을 이렇게 잡았는지. 그런데 이유가 있죠. 지금 9월 달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당대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한 일정을 짰는데 이 폭염 속에 국민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인하고 연예인은요. 인기와 관심을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인데 지금 그들만의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그러니까 25%의 투표율이 나오고요. 지금 정치권에서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의 과정하고 필리버스 타는 건데요. 올림픽하고 겹쳐가지고 국민들이 아무런 관심. 정말 민주당 당원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보기에 그래도 최고위원들 후보로 괜찮다는 전현이나 김병주 이런 분들이 밀리는 거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렇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과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당원이 주인된 것 같아서 감격스럽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지금 이현주 후보 같은 경우는 누군가 오더로 조직표가 움직인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나중에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현주 후보는 지금 7위로 완전히 밀려나버렸거든요. 어디에 보세요? 이런 게. 일단 이제 앞서서 전당대회 시기를 왜 굳이 8월 18일로 잡았냐. 말씀 주셨는데 이거 좀 팩트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전 대표의 임기가 2년이었고 2022년 8월 28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년 8월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날짜가 8월 18일로 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히 또 올림픽 기관과도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인위적으로 짠 스케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무더운 정말 더위 속에서도 지금 전당대회가 계속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주말에 호남 지역에서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투표율이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만 반영이 되고 있고 그것만 투표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8월 17일, 18일 ARS 투표까지 다 봐야 되고 대의원들의 투표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까지 합치게 된다고 한다면 총 투표율은 많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지금 최고위원들의 순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대표 경쟁은 이재명 대표로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최고위원들의 지금 순위 다툼은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지금 갑자기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올라섰고 김병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초반에는 굉장히 앞서가다가 지금 좀 뒤로 밀리는 그런 양사회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수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최고위원들의 투표율은 지금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지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림픽도 보시면서 또 민주당의 전당대회의 결과를 끝까지 보신다면 또 최고위원들의 투표율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은 잔잔하지만 작게 또 흥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견해 붙여봅니다. 흥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8.18 전대가 제가 보니까 어제도 일부 기사가 났던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날이거든요. 18일이.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갖고서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번에 호난민심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저는 청와대 출입기자였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당 또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었던 지지층 또는 이제 그 뒷받침했었던 주요 인사들 중에 정서적으로는 상당수가 이미 민주당의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오히려 보수 쪽에도 정서적으로 저는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은 김대중 또 노무현 때 민주당과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띄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호남의 투표율이 20%대에 다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저는 장현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아무리 관심을 갖고 보려고 해도 관심이 잘 생기지가 않는데 이런 게 이제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호남의 민심은 언제나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이재명 이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토 정서 속에서 호난민들이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어쨌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어떤 심각한 사법 리스크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 입지가 흔들리게 됐을 때 그때 과연 호난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나타난 이런 호남의 민심으로 봤을 때는 빠르게 다른 전략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재명 아버지라는 그 발언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한 사람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이제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의 당, 그 당과는 다른 새로운 당이다 사실은. 이 당의 아버지는 이재명이다라는 그런 그 정서 속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호남의 당원들 또 민심이 굉장히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실시간 유튜브 보시는 분들의 의견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래 호남은 빠른 선거에는 투표율 났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있고요. 이재명 대표 투표율 높으면 뭐합니까? 당원 참여율 꼴랑 20%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호남도 이제 민주당에 등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의식한 것 아닐까 싶네요. 아마 전당대회의 시기와 관련된 의견 같습니다. 솔직히 당대표 이재명 말고 그럼 누가 할 사람 있습니까? 이런 반론도 주셨고요. 이현주 의원님 분발하세요. 화이팅! 이렇게 해놓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1등이네요. 역시 명심 파워 대단하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전북의 아들 한준호. 호남이 키운 민영배. 두 의원 입원 득표율 보면서 우리나라 혈연 지연.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비판인지 싱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두관 후보가 호남에서는 두 자리에서 득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 후보는 최근에 대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내 최대 개파인 더민주 혁신회의를 겨냥해 군내 사조직 하나의 일을 연상시킬 정도다라고 비판을 해서 혁신회의가 당원 모독이다. 그러면서 사과까지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재미있는 게 말이죠. 김두관 후보의 스탠스가 지금 매일 흔들리고 있어요. 어떤 날은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공격했다가 그리고 개딜들한테 야단 맞으면 갑자기 납작 엎드려가지고 대표는 이재명이 되는데 나 30%만 주세요라고 무슨 적선하는 그런 선거를 하고 있는데 김두관 후보는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이번 선거에서 망가지면 이거 나중에 내가 설 자리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런 지금 여당 쪽의 어떤 사람들하고 무슨 생각을 좀 해볼까? 뭐 이런 게 나와요. 연정 얘기도 나오고 참 김두관의 사람이 머리는 잘 돌아가는데 정치를 일관성 없게 이렇게 왔다 갔다 매일 하다 보니까 개딜들한테 야단을 맞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압도적으로 밀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혁신회의도 이게 또 잘 짚었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요. 사실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닌데 어떻게 전화번호가 누출이 됐는지 모 후보한테 계속 오는데 자기가 혁신회의 멤버라고 그러면서 떨어졌다 이런 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혁신회의 대표였구나. 강 의원인가요? 떨어진 결과가 나와서 김두관 후보의 이런 지적도 맞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돼서 정말 그나마 있는 경쟁 후보마저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로 좋을 것인가 저는 국민들이 말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재명 고생하고 좋은데 지난번 선거에서도 될 뻔하다가 안 되는데 좀 그런데 조금 한 번 쉬어가는 타이밍을 거치지 않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본인도 피로하고 국민도 피로하고 또 9월 달 되면 또 검찰하고 또 신랑이 하는 것도 피로하고 정말 답답한 게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못 봤는데 지금 댓글 올려주신 거에 김두관 후보가 광주 연설에서 이재명 포함해서 임종석, 박용진,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박용진도 대선 후보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야유를 받았다는데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두관 후보의 전당대회 선거를 보고 있으면 어느 조직이든지 한 20%의 반대자는 있거든요.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강하지만 그래도 이른바 비명반명이라고 하는 세력의 분포가 최소한 20%는 넘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흡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전당대회 나오기 이전에 이른바 친명일국화되는 특히 지난 총선에서의 친명행제 비명행사 공천에 대해서조차 단 한 마디 반대의 목소리나 비판의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당대회에 들어서 비명반명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별로 설득력이 없는 거죠. 서사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당내 비명반명 입장에 있는 분들도 약간은 냉소하게 되는 그냥 전당대회니까 나왔나 보다라는 정도의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하는 것 같고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도 메시지도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관리하는 당대표로서 내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정확히 이 입장도 아니고. 또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 그런 비판도 아니고 오락가락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정치인 김두관의 가능성, 가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좀 죽인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가 싶고 대선 후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경쟁하는 당이 되어야 된다. 많은 얘기죠. 많은 얘기인데 그 사람들 학살당할 때 뭐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광주에 가서 그런 얘기하니까 냉소밖에 안 받는 거죠. 그래서 방금 올라온 댓글에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흔들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다중해라 이런 글을 올려주신 분도 있습니다.